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. 근데 통이 없어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응. 우리 통 있어요? 우리? 응. 뭐 먹고 싶어? 이거. 이거 먹고 싶어? 네.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거 해보자. 갑시다. 수박 고기만. 이거 아니고 화자탕. 동경한 물금. 7만 5천 원. 여기 있네. 그러면 7만 5천 원. 9만 5천 원. 이거 두 개만 사도 끝이야. 이거 두 개만 사도 끝이야. 그러면 몇몇 나눠서 알바하자. 좋아. 심장 뚫려. 아 됐어. 9만 8천 2백 원 나왔어. 나머지는 9만 8천 2백 원. 사주시면 안 돼요? 사주시면 안 돼요? 네. 위치코 마트 2개. 4만 9. 4 jeep. 안녕하세요. 아 Paso. 뭐야. 오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가져와요 다 올려? 다 올려? 다 올려 다 올려 좋아 좋아 고추는 넣어주세요